한국지역난방공사, 공사인데요. 난방공사에서 이뤄졌던 한 임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강 내용이길래 논란이 일고 있을까.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인문학 관련 외부강사 특강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뤄졌는데 강연비는 35만 원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50만 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35만 원. 35만 원였군요. 왜냐하면 이 논란 때문입니다. 제가 뭐 35만 원 줘도 아까운 논란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외설적인 표현이 있어서 방송에서 차마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순화하면 양기가 차면 눈에서 빛이 납니다. 돈은 세컨드 알만 쓴다 등등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일파만 봐 일고 있습니다. 일단 김주영 의원님. 이게 무슨 강의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길래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부적절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난방공사가 칼럼리스트라고 해요. 저 강사가. 그래서 초청을 해서 주제가 인문학에 관련된 특강인데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주제는 좋은데요? 주제는 좋잖아요. 사람들이 또 공사 직원들이 인문학 쪽 소양도 기르고.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나의 인생을? 이러면서 호기심도 상당히 자극하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양기가 왜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니까요. 헛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방법 안에 포함이 되나 보죠. 아까 언급한 돈은 누구한테만 쓰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35만 원도 아까운데 이게 지금 1시간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특강이. 그런데 350만 원이라는 건 너무나 과도한데 그 자체로 아무리 강의의 품격이 있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350만 원은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인문학 특강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난만공사가 이런 특강에 돈을 350만 원이라 이렇게 막 써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강의 도중에 누군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마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직원 대상의 어떤 특강들, 주제가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은 국감 때 전수조사도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좀 그 김광삼 변호사님. 외설적인 표현은 저희가 일부러 삼가하고 있는데 난만공사가 직원들에게 사과의 글까지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게 인생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내용이 양기를 아껴 써라. 뭐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돈은 세컨드한테 써라. 뭐가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부적절하고. 설마 이제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양기를 아껴 쓰라고 하고 세컨드에 돈을 쓰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는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학 하면 굉장히 호의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나 디지털 시대도 있고 너무나 빠른 시대와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특강 자체가 제목부터 뭔가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뭔가 지금의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까 하고 사실은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저게 부수적으로 농담 과정이 있을지언정.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컨드에게 돈을 세컨드한테만 돈을 쓴다. 저도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문학 특강에서 왜 양기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양기를 세워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 특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난방공사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특강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저런 특강만 전문화하는 강사들의 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랄지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아마 저런 것들이 왜 검증이 안 됐을까. 저 사람이 저 강의에서 처음으로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강의 방법으로서 저걸 계속적으로 써봤거든요. 그러면 저런 분들은 사실은 강의 어떤 세계에서는 퇴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서 알려졌지만 본인의 어떤 앞으로 강의 이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요. 본인이 어떤 강의를 해야지 듣는 직원들에게 뭔가 좋은 선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